전화기가 꺼져있어, 삐소리 이후 음성 사상 전화도 안 받으신다? 현 씨는 식었네, 완전 식었어 강무로 어때? 이게 뭐냐 이게? 수건중으로 제때 제때 내놓으라니까 화장실 혼자 쓰면서 개판 만들면 어떡해? 개판 씩이나, 오늘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주세요 됐어? 제가 치운다고요 그럼 치워, 머리카락 다 치우고 치약 속도 뚜껑 닫았고 이래가지고 시집 가겠어? 안 간다니까요, 저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 친구 혼자서 다 차지하고 살 거야? 그럼, 독립할게요 어딜 나가? 집 놔두고, 혼자 위험하게 아,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현 팀장 들어오라 그래 이 친구 통으로 다 내줄 테니까 살려면 살면 될 거 아니야 아, 진짜! 아버지랑 말 안 해, 진짜 말 안 통해 아, 잔소리 듣기 싫으면 시집을 가세요 아, 아버지랑 말 안 한다고요 그럼 지금 하는 건 노래냐? сем영진 뒤로 3,4,5,1, 2,1, 2,1, 2,1, 2,3,2,1, 1,2,1, 1,2,1, 1,2,2,1, 1,2,1,1, 2,1, 3,2,1, 1,0